이..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상전? 내가 주는 상이다 상? 나 상 왜 받아? 나 상 받을 짓 한 거 없는데? 잘 크느라 고생했다 사랑해요 미안해 말 드리고 빨라 오케이 라고? 오케이 사고가 바뀐 게 저 뭐예요? 아까 이거 키 좀 세웠는데? 이게 뭐 때문에? 정돈들인 거 아니야? 0시간 걸렸는데? 진짜? 언니 어릴 땐 정말 정답이 없거든 야 나 이번에 제대로 잡았다 빨리 가 야 왜 이렇게 세? 왜 말을 안 했어? 어? 아니 진짜 잘한다 아니 진짜로 팔, 팔을 부르던데 겁이 무거웠어 잘 먹을게 옆에 소 있어 소 일단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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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회사로 가자 우리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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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서비스로 만들게 안 돼 이런 것보다 그 대사를 받아주고 안 되는 시청자가 해야 돼요 시청자 고객님 사실 내가 안 되라고 하면 뭐 방법이 없는데 안 되는 동안 막으면 되지 나도 순간이로 이게 이만큼은 하잖아 캐나다까지만 온 거 같아 진짜 멋있어요 세일이다 여기가 다 좀 더 좋아해 그 정답으로 우리 우리 우리